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681명의 구독자 여러분 트릭샤코리아 트리코의 민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있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찍었던 새해 인사 영상을 찍으며 세웠던 계획들을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잠정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연기하는 영상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벌칙으로 한라산 가기 두번째, 시민들과 함께하는 트릭샤 버스킹 세번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해야 하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이니 부디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영상을 계속 제작할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 모든 국민 여러분, 또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부디 힘내시고 이 상황이 오래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손 씻기와 같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감염자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모두가 힘을 모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 모두가 치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트리코 멤버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예방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